글로벌 기업 구글코리아가 부산유라시아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인 스타트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25일 부산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스타트업스쿨 부산을 운영합니다. 구글코리아가 지역 단위에서 스타트업 발물에 나선 것은 처음? 구글 스타트업스쿨이 전국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가 서울 중심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부산이 앞으로 글로벌 금융허그 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는 차제에 스타트업스쿨이 특히 구글스쿨이 생기는 것은 창업도시 부산을 우리가 지향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스쿨은 구글의 대표적인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마케팅,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구글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스타트업 운영에서 겪는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분류합니다. 구글은 아시는 대로 세계의 정보를 잘 체계화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쓰게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안에 정말 스타트업을 위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광고 사업을 비롯해서 클라우드, 유튜브, 안드로이드 이 모든 것들이 열려있는 생태계고 사실 스타트업분들이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다진 것들을 많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10주 동안 스타트업스쿨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건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그 스쿨의 절반 정도는 저희 구글 직원들이 직접 내려와서 강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부디 이것을 통해서 부산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사랑받을 기업이 부산에서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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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